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? 저희요. 한국어 파츠데이 가세요. 한국어 파츠데이. 그대로 이렇게 키웁니다. 충분히.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또 이 친구들 중에서도 농촌에 와서 또 이렇게 농구가 될 친구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. 아까 이 친구가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이 묶으면 뭐가 작품이 나오겠는데 애들이 뭐 하면서 체험해서 완성을 해내고 또 제가 옛날 지나간 역사 얘기도 애들한테 들려주고 그런 게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. 자 이걸 딱 이렇게 양쪽으로 잡았지 그러면 오른손 걸 손바닥 위에다 딱 붙여 그래서 싹 밀어 밀어갖고 밑에 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학교 수업은 그냥 책으로만 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해보니까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몇 나오고 있어요. いた 아니 이걸 2,000원 Berlin 3점 4점 4점 2점 2점 3점 4점 4점 3점 5점 너와! 제가 언제 эксперимент해? 왜 저깄? 응! 엄마 아빠 받아들일 거예요! 엄마 아빠 받아들일 거예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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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감수성, 그러면서 서로 인성을 길러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감수성, 그러면서 서로 인성을 길러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